구독? 싫어요? 알람 버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캠 방송이고요 생방송은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입니다 시청자분들 보이시죠? 다 제 시중들입니다 그럼 생방송에서 봐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것은 녹화보니 거의 맨날 라오랑 주원 형님께서 시켜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토크 방송을 하다가 우리 라오랑 주원 형님께서 이거 먹고 힘내라고 또 이제 배달 음식을 보내줘서 오늘 주원희 형님 때문에 먹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라오랑 주원희 형님 항상 챙겨주시고 저를 어제까지는 분명히 저를 좀 빡치 농담이고 주원희 형님 항상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님도 잘 챙겨드시고 저만 너무 챙겨주지 말고 형님도 잘 챙겨드십시오 네 잘 챙겨드십시오 맛있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갈비 먹방이네요 계란찜이랑 밥이랑 파절이네요 나머지 사이드 메뉴는 또 사샤 먹으라고 저쪽에 제가 놔뒀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갈비 형님 덕에 한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원희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오랑 주원희 형님 맛있게 먹을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새벽 늦은 시간에 먹방을 하게 되어버리네 썸네일이요 아 썸네일 또 기가 막히게 또 해야죠 잠시만요 어떻게 하면 되지 됐죠 네 완벽섭네 이거 좀 파절이도 좀 비벼줘야겠구만 아 이거 파 뿌리지 말고 이따 라면 끓여 먹을 때 라면에다 같이 넣어 먹을걸 아 까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일단 좀 목이 좀 많이 타니까 계란찜으로 좀 이제 뭐랄까 좀 조져놔야겠다 배달이 되게 이쁘게 온다 여기는 썸네일 왜 이렇게 귀엽게 찍냐고 내가 원래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들 계란찜 미쳤는데 계란찜에 후추 넣어 먹으라고요 안돼요 후추 넣어서 먹으면 정말 후추 이렇게 된다고요 알았죠 아 왜요 아 뭔 드립이라뇨 드립이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너네 후추 코에 잘못 들어가면 후추 이렇게 되지 않아 갈비 한번 맛봐봐야겠구만 오우 우리 주헌이 형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륜즉사갈비 있잖아 그거랑 똑같네 그거랑 똑같네 아 맛있는데 음 아 명륜진사갈비에요 진사갈비 네 그거요 되게 성질내네 다들 못가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거기 가봤거든 너네 서서갈비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서서갈비 그쪽도 맛있잖아 나는 거기밖에 안 가봤어 서서갈비 세워서 먹는 곳 서라 서서갈비 진짜 맛있어 거기 서서갈비 먹는 곳이냐고 본점이 진짜 서서갈비 먹는데 배달 무슨 음식이요? 여지껏 배달음식 제일 많이 시켜먹어본게 아무래도 치킨이지 않을까요? 꼼장어 좋아하시냐고? 아 꼼장어 되게 맛있지 여기서 꼼장어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? 꼼장어는 양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존나 맛있어요 찌찌 개떨립니다 진짜 미띠니다 미쳐요 꼼장어 꼼장어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? 너 곱게 자랐냐? 왜 꼼장어를 안 먹어봐? 되게 맛있어 그거 음 음 배달음식이에요? 아 한때 진짜 많이 썼었죠 배달음식에 음 음 음 진짜 맛있긴 하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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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회랑 천엽이랑 막 사시미 같은 막 종류 있잖아요 막 간 같은 거 되게 좋아해 음 음 음 배고파진다고요? 왜 메시지 삭제해? 여기 딱 나오는데? 음 당신 돼지라 그렇고 주원 형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네 육회빔밥? 육회빔밥 맛있지 진짜 맛있지 사시미가 회 같은 종류인가? 곱게 자란건 아니었네 그러니까 사시미가 어류 종류도 회를 떠먹잖아 육류에서도 회를 떠먹는 그런 느낌이거든 네이버에 쳐봐 설명이 어렵다 육회 비싸 그러니까 육회는 비싸인데 날로 먹는거잖아 맞잖아 안겹고 날로 먹잖아 옆에 파 같은거 뭐냐구요? 파에요 파 그럼 뭐에요? 오늘따라 더 강동원 닮았다구요? 그죠?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먹고 있냐구요? 저요? 음... 저 이거 A급 스테이크 A급 스테이크 또 명륜식사갈비라고 해봐 어디 음 안그럴거에요 음 오! 존라 뜨겁네 어우 vezes 댄스를 했거든요 오 진짜 뒤질뻔 했어요 어 찌 fiz개 떨렸네 안녕하세요 틱장애냐구요? 너는 장애인 비하하지 마세요 신고합니다 그런 심한 발언을 너무 하시네 찌찌가 있겠나 만져볼래? 내가 내 모든 걸 너한테 보여줄까? 그래야 인정해주겠어? 만져볼래? 알았어 다 만져봐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계란찜 여기 하나 진짜 잘하네 공짜냐구요? 내가 뭐 무료나눔이에요? 적당히 하세요 진짜 맛있네 어 방금 제대로 속이 들어갔어 일상 온다고 조만간 진짜? 4시간 걸렸잖아 4시간? 응 계란찜이었냐고 죽인 줄 알았다고? 아아 아까 토그할 때 죽이라고 했잖아 아니 계란찜이라고 했잖아요 양파 되게 잘 먹는다 여기 양파 되게 잘 먹는다 여기 응 음 사자 자고 있어 아 완벽한데 끝내주는구만 이거 견근이 어서오고 반갑다 앗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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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무슨 죄냐고요 나한테 잡힌죄 나를 뜨겁게 한죄 음 찌찌 떨리면 만져봐도 되냐구요? 내가 뭐 무료나눔이에요 여러분들? 왜 자꾸 만질라 그러세요? 기분 나쁩니다 아기 먹는게 아니예요 아 끝내줄노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네요 아유